저 당시에 둘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한쪽은 후보고요. 그런데 저분이 또 출신은 호남분입니다. 공공수사부는 호남분이죠. 공공수사부도 호남분. 검사가 호남분이죠. 남부지청은 호남분. 윤석열의 딱가리들이죠. 어쨌거나 다 호남사람들. 처음에 아침 열쇠에 전할 때는 호남 인맥으로 남부지검에 내라라고 했다가 그러고 나서 페이스북에 증거 파일을 던지고 오후 1시 45분에 제보자치 씨 지모 씨의 실명 판결 파일을 던지고 오후 4시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괴롭힌 최강욱 유시민 황희석 그리고 mbc 기자 다섯 뉴스타파 pd 및 관계자 2명 이렇게 해서 성명 불상 하나 더 해갖고 열두목을 싸그리 밀어넣은 다음에 고발자가 밀어넣으면 다시 전화를 하죠. 대검찰청으로 가라. 그렇죠. 공공수사부는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검찰 쪽에서 아마 조인트를 까였겠죠. 그렇죠. 야 그 위에 이성윤 있는 거 몰라? 그렇죠. 장난하냐? 글로 가면 돼 안 돼.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검으로 가라고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되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했고 국민의힘도 나중에 저거 벗겼으면서 변호사가 아무 생각 없이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적어놨다가 국민의힘에서 다시 가져가서 대검으로 꼼꼼하게 고쳐서 대검에 고발을 하죠.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것을 지휘했던 지휘자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놀아놨던 시키는 대로 놀아놓은 말들이 있는 상태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손준성이 시켰다고 김웅이 저럴까요? 조인트 까인 것처럼? 못하죠. 손준성하고 김웅은 동기일 뿐이고요. 그렇죠. 다 말들인 거죠. 장기판은 말들인 거고 실제로 지시한 사람 따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선배죠? 후배는 아니겠지. 당연하죠. 이건 이제 기획 지시자와 기획자가 같냐 다르냐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생각을 하는 중인데 어쨌든 기획자하고 지시자가 그때 놀던 분이 한 분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자료 모은 애들이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글쓴 애가 있고 그걸 전달한 애가 있고 받아서 전달한 애가 있고 이런 거예요. 왜냐 손준성은 특수통입니다. 그리고 김웅은 형사부거든요. 둘 다 공안사건 즉 선거사건 관련돼서 공소장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물을 담당했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제2담당관. 제1담당관은 말 그대로 수사정보를 모은 사람이고 이 담당관이 동양정보를 모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2담당관 중에 제일 출세한 사람은 누구죠? 제2담당관 중에 제일 출세한 사람? 제일 출세한 사람.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었죠. 우리 우병우 기획관님이. 우병우. 우병우가 기획관이었고 그러니까 책임자였고 거기에 제2담당관으로 했던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제2담당관인데. 아실법도 한데. 성시만 좀 알려주시죠. 윤? 윤석열? 그렇죠. 아 맞아. 윤석열이 제2담당관이었구나. 얘네들이 이름도 비슷하게 하느라 범정 민정 하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민정 우리는 범정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대통령이냐 행세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다. 그래서 그때 범정이 우병우였어요. 맞아. 우병우가 범정을 할 때. 윤석열이 민정을 했어요. 제2기획관. 1은 수사정보를 보고 2는 정보 동향보고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2담당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범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리고 우병우에게 일을 배웠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가있을 때 손준성 그다음에 제2기획담당관을 라인으로 해서 뭘 시켰죠. 판사사사 문건을 만들고 그걸로 고발 조치가 됐고. 그렇죠. 이번 사건에도 그 두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대검 연구관 한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데 그 연구관이 누구죠. 라임 사건에 가서 술 처먹은 검사가. 그 전용검사. 96만 원을 빼준 사람. 그렇죠. 자기 식구니까 빼준 거야 96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검찰에 들어가서 좀 똑똑하고 일 잘한다 싶어. 야 너 특수부할래? 라고 하면 거기 따라 들어가면 선배들이 물고 빨고 밀고 당겨주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소하게 연구관으로 뭐 이런 거 쓰는 거 좀 하다가 잘 되면 제2담당관 올라갔다가 그랬다 이제 범정.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 된 것이고 조국 펀드 조국 사모펀드가 있다고 얘기했던 김유철 검사. 이 사람이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의 후임이 손준성이거든요. 그렇지. 그 김유철은. 그래서 김유철을 그렇게 보내기 싫어했지. 보내기 싫어했죠. 그 사람이 또 누구랑 동문이죠. 한동훈이랑 동문입니다. 한동훈은 현대고등학교 2년 선배고 그런데 한동훈이 소년등과로 먼저 합격을 해서 직장에서는 후배였죠. 형사부에서 비밀되던 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끌어다가 확 키워서 원주지청으로 보내준 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있는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요건 딱 요건만. 딴 건 다 있지만 요건만 딱 요건은 딱 우리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왜 모를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쭉 드렸는데 주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이 사건입니다 이게 아 이 그림이 진짜 그러니까 손준성의 이거를 전체를 보는 사람은 윤석열이 관계가 안 됐다고 억지를 쓰는 게 더 부자연스럽다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손준성이 그림 파일 보내고 무슨 통화를 알 수 없지만 그러고 나서 김웅이 당시 미래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의 부위원장인 조성은을 조성은에게 전화를 해서 저 따위 명령을 다 지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보세요. 아예 부위원장을 일기 후보가 그냥 마치 무슨 비서시키듯이 시키고 있어요. 검찰이 바뀌시는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된다까지 저렇게 또 저렇게는 또 한묶음을 묶어서 호남 및 바른정당 출신으로 같이 들어온 사이라 또 저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성은 씨가 당시에 받아보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묵힌 거죠. 그 과정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겠다라고 하냐면 저 당 지도부는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표로 대비되는 공안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수부가 저렇게 깝치는 거에 대해서 싫어서 안 해 준 거지 이런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서로 약간 주고받는 사이였던 겁니다. 주수님 두 번이나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게 소름이 돋네요 진짜. 이게 얘네들한테는 일상이었네. 늘 하던 짓이었어. 생존이었죠. 저렇게 해서 어려운 일 감내하고 위험한 일 수락하고 시키는 일 다 하고 페이스북 가서 황희석 캡쳤떠 최강욱 캡쳤떠 이런 거 다 해서 저거를 업무 시간에 상급되는 공무원이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본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것만 다 하고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팔 딱 만들어서 딱 해서 보내고 프린트 딱. 1년만 참자. 프린트 딱 해서 사진을 딱 찍어서 딱 보내고 그리고 전화해서 야 남부지검 남부지검 야 거기 우리 후배 아야 남부지검 안 돼. 지금 위해서라고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대검으로 해야 되라고 해서 대검으로 하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참 집단으로 모여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조폭 아닙니까. 깡패집도 아닌 거죠.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 검사들이죠. 그러니까 지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도 검찰 검사로서의 자기의 자기 정체성. 자기 뿌리. 자기 뿌리를 지킨다. 자기 가족.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런 정신으로 활동을 하고 지금도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럼 칙합니다. 정점식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지. 거기도 공교롭게 검사죠. 검사죠. 압수수색 당했는데 문건 하나도 못 가져갔다. 그리고 자랑이 나오고 있고. 그건 또 뭐 하여튼. 왜요. 뭘 얘기하시려다가 말어. 왜. 아니 컴퓨터 파일이 지금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어떤 보좌관이 저걸 남겨놓겠어요. 그러니까요. 디가우징을 다 했겠지. 하드를 교체하고. 수법을 여기서 말하면 안 되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서도 기억 안 나. 난 당에 전달했을 뿐이야. 이런 거짓 해명에 대해서 김웅은 이런 방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해명을 해야죠. 지금 다시 해명.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네. 해명을 해도 해명이 먹힐 수 있을까요. 손준성은 이제는 빼박이죠. 이제는이 아니라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인물들이 함께 거론될 때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는 자리였던 겁니다. 제2정보관이 그러면 내가 불현듯 우리 총장님과 한동훈 검사장님과 김건희 사모님을 불편하게 한 자들을 고발해야 되겠다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손준성한테 기몽을 줘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대장동이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대장동이랑 비교를 해보면 대장동은 유동규란 작자가 이재명 지사로부터 무슨 오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런 소설을 지들끼리 적어내고 있는데 그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난 것도 이상한 사람들은 옛날에 이 사람이 철거 모아했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재명이랑 얘기가 있었다. 다 소설이고요. 확실하게 드러난 건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 때 들어왔던 사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뒤 사정 모르는 일부 뜨내기 언론인들이나 하여튼 이런 분들이 검색해서 이름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이러는 건데 유동규 씨가 원래 대학대 전공이 성악이었어요. 성악이 음대 출신이죠. 한양대 음대 출신인데 그런 사람이 호련듯 어느 날 쇠파이프를 들고 철거 깡패의 맨 앞장에 서서 달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가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얘기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세상에 유 씨는 많고요. 동규라는 이름도 엄청 많아요. 김성수라는 이름 한번 검색해보세요. 살인마 김성수가 제일 먼저 나오지. 그러면 김성수가 살인을 했냐. 어디서 돼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마구 헛소문 퍼뜨리고 이런 인간들 전부 싹을에 그냥 잡아 쳐넣어야 돼. 정치전태태가 어떻게 됐는지 말이야 도대체. 그런데 봐요. 지금 윤석열은 그 윤석열이에요. 다 조직도에 있어. 예전서부터 나왔던 조직도 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검찰에 다 있잖아요. 거기서 제2정보기획관에 가지고 정보 소집하고 다녔다는 것. 그때 상관 1기획관이 우병호였다는 것. 아니요. 그 위에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호였다는 것. 범죄정기획관이 우병호였다는 것. 이런 다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댓글 사건이라고 하는 걸 윤석열한테 맡긴 거지. 믿을 만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개기니까 당혹스러웠겠지. 얼마나 그냥 똥줄이 타셨겠어요. 우병호님. 그러니까 좀 특가한 거고.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갑자기 김훈과 조성은이 통화 복구한 것 같아. 이 시점에서 수사 상황 유출된 게 의아하다. 이러고 나서고 있어요. 뭐라고 이 초딩 같은 그런 대응에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단독보도는 뉴스버스가 단독 보도를 했고 오늘 한겨레신문은 일면에서 다뤘고요. 몇 개 신문에서도 다룬 바 있고 mbc가 어제 추가 내용을 폭로를 한 건데요. 수사 내용이 흘러나온 게 아니라 조성은 씨한테 가서 물어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당연하죠.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의 취재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주변을 샅샅이 훑혀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가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정영학 쪽의 녹취 파일. 검찰이 틀어주는 거 옆에서 기자가 같이 듣고 기사 씁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정영학 씨 혹은 정영학 씨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모아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조성은 씨와 나눈 대화 내용도 이게 그럼 공수처에 가서 기자랑 같이 파일 들어보고 기사를 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만화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고발했던 그 8월 했던 사건 그 건에 대해서 다 확인하겠다고 김재원을 위원장을 삼아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점심 한 번 먹고 회의 한 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런 거나 똑바로 하라고 당대표 바꿔놨는데 본인 할 일은 안 하고 남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인 시위라고 앉았어요. 제일 야당의 대표가 1인 시위라고 있어. 이게 쇼잉이죠. 완전히. 정치는 쇼긴 한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남의당 당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의를 좀 보유라 좀.